나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요 선물을 미처 준비 못해서 죄송해요 아우 선물을 미처 준비 못했다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생일 축하해줘 비록 오늘이 제 생일은 아닙니다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축하해가 아니라 축하해 달라고 이 사람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생일이 아니 내 생일이라고 이 사람아 내 생일이라고 내 생일 축하해줘 비록 오늘이 제 생일은 아닙니다 네